네 안녕하십니까 그 뚜리라치의 수출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트랜스페런시 앤 앤티 알리아싱 입니다. 트랜스페런시와 앤티 알리아싱은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개를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앤티 알리아싱은 어디서 결정하냐면 앤티 알리아싱 기능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렌더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pc 를 쓴다고 한다면 pc에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죠.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계에 꽂혀 있을 겁니다. 그 렌더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gpu 렌더러가 앤티 알리아싱을 제공한다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 못하는거구요. 그럼 렌더러에서 렌더러가 사용하는 우리는 지금 webgl 렌더러를 사용하고 webgl은 opengl es를 사용하고 opengl es는 opengl es 하드웨어 gpu 에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앤티 알리아싱을 켜고꾸고 하는 문제는 첫번째 렌더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투명하냐 반투명하냐 뭐 20% 불투명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당연히 어디서 결정되냐면 material 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material 과 앤티 알리아싱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나중에 맨 나중에 작업에서 그려진 물체가 투명도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 그려져 있던 것과 새롭게 그려진 것과를 블렌딩 하는 과정에서 이 투명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그려 그려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 바탕에 파란색이 그렸는데 파란색 물체가 50% 투명하다면 50%는 밑에 바탕에 있는 색깔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블렌딩 해줘야 됩니다. GPU에 블렌딩 해주는 하드웨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가지 좀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안티알리아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잘 보면 안티알리아싱을 끄고 이렇게 네모를 여러가지 그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십시오. 바탕이 약간 회색이죠. 그리고 흰색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좀 확대를 한 건가 봅니다. 이렇게 계단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 계단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픽셀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서 픽셀이 정말 작다면 이 안티알리아싱을 안해도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안티알리아싱을 안하게 되면 어찌 됐든 계단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 안티알리아싱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특히 글씨 우리가 이제 아주 무엇인가 그림을 정밀하게 보는 경우는 만약에 그게 그냥 그림일 경우에는 그렇게 정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써져 있는 예를 들면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걸 컴퓨터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 안티알리아싱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눈이 불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는 이 글씨들도 전부 안티알리아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안티알리아싱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계단현상이 일어나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굉장히 어 눈이 편하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거나 그림을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작게 표현을 해보면요. 작게 표현해 보면 이 효과를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왼쪽 거는 좀 거친데 오른쪽 거는 약간 부드러워진 연속적으로 잘 그려진 그림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그래픽스에서 안티알리아싱이 하는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픽셀을 굉장히 확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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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면 공간적인 엔티알리아싱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픽셀에 어? 이만큼을 차지했네? 그러면 이 픽셀에 음 예를 들면 차지한 비율이 20%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100%네요. 그렇죠? 100% 이걸 꽉 찼고요. 여기는 80%가 찼고 여기는 20%가 찼고 여기는 60%가 찼고 여기도 60%가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안티알리아싱이 끄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에너지가 이 중앙에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이 중앙이 여기는 파란색에 맞았네? 그럼 파란색으로 다 칠해버립니다. 이 네모 전 이 픽셀 전체를 파란색으로 어? 여기는 노란색에 맞았네? 그럼 노란색에 칠하게 됩니다. 여기는 파란색에 맞았으니까 파란색에 칠하고 이렇게 그리면 조금 전에 봤던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안티알리아싱을 끊게 됩니다. 그럼 안티알리아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20%니까 음 노란색 20%에다 파란 거 80%를 섞어서 픽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간적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 이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픽셀에서 몇 퍼센트야? 그러면 삼각형 면적 계산하고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슈퍼 샘플링 이란 방식이 있고 멀티 샘플링 이란 방식이 있고 뭐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슈퍼 샘플링 이란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픽셀을 그냥 전부 나눠요. 예를 들면 4배의 슈퍼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면 4개로 나누고 예를 들면 어떤 위치에서 계산한 다음에 음 이건 4개 중에 뭐 몇 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4개 중에 4개니까 여기는 파란색 그래도 안티알리아싱이 안 되는데요. 더 쪼개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16개로 쪼개요. 그럼 이거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16분의 2만큼 노란색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슈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멀티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니까 여기는 안 하고요. 이런 이런 영역이 생겼을 때 어 여기는 안티알리아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겼을 때마다 여기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4배면 4배 8배면 8배 쪼개가지고 여기만 하는 것을 이제 멀티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멀티 샘플링 네. 그래서 현대 GPU가 많이 사용하는 샘플링 방식 뭐 이런 방식 그거 외에도 뭐 엔비디아는 Fast Approximation AA 뭐 이런 것들도 쓰기도 하고 이 안티알리아싱 방법은 회사마다 그래픽 에너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 회사마다 렌더링 결과가 약간씩 달라져요. 엔비디아싱을 켜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저 앱 멀티 샘플링을 하거나 슈퍼 샘플링 할 때 그 패턴을 어떻게 만들건가 이렇게 그냥 규칙적으로 만들거냐 아니야 규칙적으로 만들면 안되고 이렇게 약간 서로서로 빗나게 만들어야 돼 또는 랜덤하게 이렇게 찍어야 돼 아니면 이런 이런 패턴을 찍어야 돼 이렇게 회사마다 다른 방식을 써요 이 다른 방식도 쓰고 심지어는 그 방식들을 다 특허로 내놔서 그 방식을 그대로 또 카피해서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림들이 다 달라지겠죠. 샘플링을 어떤 점에서 샘플링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샘플링을 샘플링을 예를 들면 중앙에서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그려져 하필이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사라져요. 샘플링 패턴이 랜덤하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걸려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적인 물체를 잘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멀티 샘플링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샘플이 32개가 있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지나가서 32개 중에 뭐 9개가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32분의 9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걸 32분의 9를 투명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쵸? 봐요. 이거 이 개념이 같다는 겁니다. 32분의 9만큼 투명하게 32분의 9만큼 영역이 영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32분의 9고 여기는 배경이고 여기는 앞에 부분 포그라운드야. 이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것하고 32분의 9만큼 투명한 물체를 위에다 놓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같다는 겁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냐면 투명도를 활용하는 기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생각하셨어요. 블렌딩 이 투명도가 들어갔을 때는 블렌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투명도가 이 커버리지로 계산된 이 얼마나 차지한 거냐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커버리지 커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커버리지와 투명도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명도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투명도를 일반적인 투명도 작업처럼 작동하게 만들면 커버리지를 투명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반대로 투명도는 반대로 커버리지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블렌딩 방식을 소스 오버 블렌딩 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스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소스가 이게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먼저 그려졌고 그 다음에 그려진 게 이거예요. 그 다음 걸 그릴 때 소스 오버 그러면 소스가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 이게 반투명하다면 그렇죠. 반투명하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데스티네이션 오버는 데스티네이션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50% 50% 투명도를 갖는다고 하면 여기에 50%는 백그라운드 25%는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또 25%가 됩니다. 그렇죠. 왜 하늘색이 됐나요. 소스가 이렇게 이 색이지만 50% 투명했기 때문에 50% 투명했기 때문에 배경이 있는 이 하얀색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늘색에 가까운 색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브랜딩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에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데스티네이션 에탑이라는 것도 있고 익스크루시브 오버도 있어요. 익스크루시브 오버는 두 개가 1, 1이면 0이 되고 0, 1이면 익스크루시브 오버로 로직처럼 작동하는 게 익스크루시브 오버에요. 데스티네이션 에이탑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있는 곳에만 그려 라는 뜻이 에이탑이에요.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는데 커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브랜딩 하지 않고 소스 오버로브한 브랜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에이탑 소스인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블랜딩 이퀘이션은 펑션 어떻게 할 거냐. 브랜딩을 더셈을 할 거냐 뺄셈을 할 거냐. 네.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순서를 바꿔서 뺄 거냐. 그러니까 소스 데스티네이션 순서를 바꾼 거죠. 뺄셈을 할 거냐. 덧셈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스 알파하고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 알파 값이 있는데 소스의 알파 값과 데스티네이션 알파 값이 있는데 이 소스 알파 값과 데스티네이션 알파 값을 알파 값을 곱해서 쓸 거냐. 아니면 1- 알파 값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블랜딩 팩터 소스에 대한 것 블랜딩 팩터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것 이것들을 조합해서 쓰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더 할 거냐 뺄 거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면 네. 블랜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오버 우리가 자주 쓴다는 소스오버 블랜딩은 어떻게 되냐면 소스 칼라에다가 소스 칼라에다가 네. 알파를 곱해요. 그렇죠? 소스의 알파를 곱하고 더하기 1- 소스의 알파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데스티네이션 칼라를 더하면 더하면 이게 소스 오버 블랜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스 오버 데스티네이션 블랜딩 방식이 되겠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안티 알리아싱이 뭔지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럼 우리 코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에 앞서서 디더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디더링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픽셀 엔진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디더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이거 256단계의 그레이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치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회색을 표현할 수 없는 장치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어요? 네. 우리 레이저 프린터가 그렇죠. 레이저 프린터는 까만색 토너와 흰색 종이 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색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까만색 점을 흩뿌려가지고 찍어가지고 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더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디더링은 옵셔널이에요. 옵셔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OpenCL ES 2.0 칩을 만들었는데 어떤 회사는 이 디더링 기능을 넣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안 넣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더링을 켰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디더링을 켜봤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네.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라인을 그릴 때 이 라인 굵기를 나는 라인 굵기를 5로 바꿨어요. 근데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에서 이걸 옵셔널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GPU에서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에서 옵셔널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럼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같이 보죠. 코드를 봤더니 아 네. 박스가 3개 있고요. 박스가 3개 있는데 박스 3개 머티리얼이 2개는 렘버트 머티리얼 하나는 네. 폭모델로 되어 있는 머티리얼이 있고 3개가 트랜스페런시가 있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나 볼까요? 네. 그림이 이렇게 됐네요. 네. 초록색 RGB 박스가 있는데 이 색깔이 지난번에 봤던거 굉장히 뭐라고 하죠? 네. 어두워진거 같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코드를 한번 다시 봤더니 그러면 이거 우리 좀 이렇게 봅시다. 이 코드를 우리 트랜스페런시로 오픨시키는 거예요. 펄스로 만들고요. 전부 트랜스페런시로 오픨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전부 어떤건 렘버트 어떤건 퐁 이러지 말고요. 그냥 전부다 퐁모티리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퐁모티리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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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쉬 퐁 모티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c 이것도 메쉬 퐁 모티리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컨트롤 s 다시 그려 볼게요. 그러면 트랜스페런시로 꺼졌으니까 우리 원래 봤던 그거잖아요. 번쩍하고 있는 이거예요.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서 잠시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 코드에서 보면 맨 위에 처음에 캔바스를 가지고 렌더러를 만들 때 엔티아이저싱을 트루로 되어 있습니다. 트루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펄스로 고쳐 볼게요. 펄스로 고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다시 한번 릴러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제대로 보이지 못했는데 여기가 지글지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렌더러에서 지금 우리가 머티리얼 바꾼게 아니네요. 렌더러에서 안티아이저싱을 끄게 되면 안티아이저싱이 지원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렌더링에서 안티아이저싱을 하려면 여기를 True 로 바꿔놔야 됩니다. 다시 True로 바꾸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R 됐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나중에 이 영역을 나중에 캡쳐를 해서 줌을 해서 보시면 고기가 그렇게 중간 색깔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제 투명도를 만들 거예요. 투명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투명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페란트를 전부 0.5 0.5 0.5 똑같이 해놨고 색깔은 레드그린 블루에요. 그럼 트랜스페란트를 True로 만들어 볼게요. True 셋 다 다 True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Controls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Reload 해볼게요. Reload 해봤더니 투명한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초록색이 진하고 초록색 빨간색 뒤에 파랑색이 보이고 빨간색 뒤에 초록색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투명한 건가요? 정말로 투명한 걸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큐브가 박스라고 하는 게요. 그냥 박스인데 파란색 젤리 같이 속이 꽉 차 있는 박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속이 꽉 차 있든 안 꽉 차 있든 또는 파란색 유리로 만든 겉면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 봐도 해 봐도 같은데요. 지금 이게 반투명한데 초록색의 반투명한 안쪽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어? 초록색 반투명한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죠. 그러면 이 때 무엇을 고치셔야 되냐면 여기 여기 사이드라고 하는 것에 3점 더블 사이드 양면을 다 렌더링 하세요.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컬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투명한 물체를 그릴 때는 양면을 다 그려야 됩니다. 이 면이 이렇게 시계방향이기 때문에 180도 돌아가서 반시계방향이 돼서 안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려야 됩니다. 사이즈를 사이드를 더블 사이드로 고치고 요 부분 뒤 거는 일단 알파트 커버리지는 뺄게요. 그럼 전부 사이드를 더블 사이즈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켜보고 알파트 커버리지는 현재는 네 펄스가 아니고 알파트 커버리지는 아마 디포트 값이 True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릴로드 해 볼게요. 릴로드 했더니 네 이제 정말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뒷면도 그리다 보니까 뒷면이 누적되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덜 투명한 느낌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더 정말로 이제 반투명한 젤리큐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테스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이겁니다. 알파트 커버리지 이 알파트 커버리지 라는게 무슨 뜻이냐면 투명도를 커버리지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줬던 이 투명도가 커버리지처럼 멀티 샘플링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를 펄스로 해서 켜볼게요. 펄스로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했더니 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한번 다시 그러면 디폴트가 알파트 커버리지 값은 디폴트가 펄스인가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3-as-doc에서 Material 기본으로 가면 여기서 알파를 찾아야 되겠죠. 알파 알파를 찾아 볼까요? 아 알파트 커버리지 플러트인데 디폴트는 펄스래요. 아하 그러면 이걸 디폴트로 펄스구나. 그럼 이거를 나는 이번에는 true로 한번 바꿔 볼게요. 복사해서 네. 펄스를 true true true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네. Reload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어두워진 느낌이 나고요. 네. 어두워진 느낌이 나고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커버리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렇게 멀티 샘플링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래픽 엔진이 16배의 멀티 샘플링을 하고 있다면 뭐 16개에 해당하는 그런 것만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되기 때문에 어 이전에 쓰던 펄스를 해서 알파트 커버리지 하는 것보다 성능이 조금 더 나쁠 순 있어요. 나쁠 순 있는데 나쁠 순 있는데 나쁠 순 있는데 이게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단계에 렌더링 품질은 나쁠 수 있는데 이게 더 성능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opacity를 내가 0.8로 고쳤어요. 그러면 덜 투명해야죠. 덜 투명해야 되는데 0.8로 고쳤는데 고쳤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0.8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뒷게 아예 안투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부정확한 렌더링은 되기는 합니다만 성능은 이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물체가 많은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material에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에서 나중에 Material Browser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Material Browser 에서 어? 이 멋있는 그림은 뭔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뭘 넣어놨냐면 자 보세요. 이 Material Browser 지금 풍Material 데모입니다. 제가 여기다 뭘 집어 넣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맵을 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파란색으로 렌더링을 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렌더링을 한 거예요. Transparency를 Off 시켜 버리면 불투명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코드에서도 우리 코드에서도 처음에 Transparency를 Off 시켰을 때 False를 했을 때는 그냥 Transparency 렌더링을 안 했어요. 그리고 Transparency를 내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Map 중에 알파맵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맵이란 게 뭐냐면 투명도맵입니다. 이 투명도맵을 Fiber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 테스트는 이건 뭐냐면 알파가 어느 값보다 작으면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너무 이렇게 0.69 이하는 그리지마. 그러면 안아도 안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면 아 그렇죠? 알파가 0일 때만 그리지마.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투명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투명도를 텍스쳐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투명도를 좀 내가 높여놓으면 이게 곱해지겠죠. 이 값이 곱해지니까 완전히 불투명한 건 불투명한 거고 0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를 좀 높여놓으면 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명도를 표시할 수 있구요. 알파 맵을 넣지 않구요. 알파 맵을 넣지 말고 네 여기서 여기서 더블 사이드로 렌더링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더블 사이드로 했는데 더블 사이드로 렌더링 하지 않고 앞면만 렌더링 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뒷면을 안 그리죠. 더블 사이드를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 투명한 물체는 뒷면을 안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 사이드로 그려야만 그럴듯한 그림이 그렇죠. 이게 뒷면이지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 도큐먼트에서 여러가지 테스트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폭무트리얼에 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폭무트리얼의 기본 머트리얼이에요. 폭무트리얼이 아니라 폭무트리얼 폭무트리얼은 머트리얼로부터 인헤리트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알파 테스트를 할 거냐 알파트 커버리지를 할 거냐 아까 블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렌딩 데스티네이션은 뭐냐 원 마이너스 소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디폴트는 이걸로 되어 있대요. 디폴트가 소스 오버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블렌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 소스 알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브랜드 이퀘이션은 더스 에디션이냐 빨셈이냐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기본 머트리얼 안에 웹 GL의 기본 렌더잉 펑션들이 들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아 이런걸 쓸 수 있거나 저런 걸 쓸 수 있거나 그리고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3.js 기초편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기초편 튜토리얼이에요. 3.js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편을 잘 이해하시고 아 웹GL인 이런 기능이 있구나 웹GL 렌더러에서는 이런 걸 갖다 쓰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퍼티는 이런 거고 모티렐들은 이런 거고 조명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모델로 그려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초편 튜토리얼을 통해서 잘 배우셨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js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렉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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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